자 감사합니다. 이어서 요번에 모실 우리 선배님 가수 선생님께서는 너무나도 잘생기시고 너무나도 키도 크시고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노래도 너무 잘하시는 외자신데요. 우리 이탁 선배님이 계십니다. 우리 멋진 선배님 또 모실 때 우리 여러분들 큰 박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요번에 우리 내기로 오세요 준비를 하고 계시는 우리 이탁 우리 선배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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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